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원주민부동산이구요.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토지는 강원도 홍천군 서성면 어론이 소지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천 339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이신 것처럼 밭은 평지로 되어 있구요. 현재는 농사를 짓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아 요게 지금 밀이 되겠습니다. 밀을 지금 이렇게 뿌려놔가지고 밀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구요. 평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토목공사는 전혀 필요가 없구요. 본토지 최고 장점은 이제 바로 옆으로다가 이 황정골 아주 깨끗하고 맑은 계곡물이 바로 옆으로다가 흐르고 있는데 아주 물량도 많고 깨끗해가지고 여름철에는 이용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바로 옆으로 이렇게 맑은 물가가 옆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성면에서도 뭐 거의 검산리하고 여기 어론이 계곡이 가장 좋은데 아주 물은 최고 좋은 곳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한 채 짓고서 물가 옆으로다가 뭐 방가로라든가 원두막 같은 거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전원생활 하셔도 좋구요. 옆에 토지처럼 이동식 주택 갖다 놓고서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이제 시골생활 하실 분도 상당히 좋은 조건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은 보시면 이제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이런 이제 침엽수들이 많이 있구요. 그 다음에 건너편 산은 전체가 다 구규림 되겠습니다. 구규림 산하고도 근처에 있는 토지가 되구요. 그 부지 옆으로 보면 이제 커다란 팥배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늘이 여름에 상당히 좋구요. 주변은 이제 혐오시설 하나도 없이 조용하고 깨끗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전원주택이 들어와가지고 어 달에 이렇게 뭐 대추 이렇게 농사지으면서 이렇게 전원생활 하시고 있고 건너편에도 보면 이제 농만 놓고 사시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어가지고 별다른 혐오시설은 없고 조용하고 깨끗한 산중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이제 입구 부분은 지적상 도로로 되어있고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구요. 전기 전화 전주가 바로 앞쪽까지 들어와 있고 핸드폰도 잘 터지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집 한 채 짓고서 시골 생활하기 좋은 토지 교육관리 지역이라가지고 펜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본 토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전화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